가장 좋은 도아는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좋은 것은 내 입에서 내가 마음대로 나오는 그런 도아가 아니고 물론 그것도 괜찮지만 그보다 더 훌륭한 가장 좋은 바람직한 도아 기도문은 바로 우란에 있는 그 기도문이나 아니면은 순나, 하디스에 있는 그 기도문대로 우리가 그대로 하는 게 더 좋고 효과적인 그런 기도입니다. 우리가 아랍어를 잘 모르는다거나 또는 알아도 우리가 아랍어를 잘 모르는다거나 또는 알아도 수라탈파디아에도 보면 예희디나스라탈 무스타끼미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세요 하는 그런 도아도 좋다 아